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1948년도에 그런 재헌국회를 통해서 헌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나마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당하게 재산을 약탈당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대개 이제 한국사 전편을 여러분 보면 고대사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조선조 500년을 보게 되면 수탈이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약탈이. 양민과 이런 부분에 대한 약탈이 관에 의한 약탈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여류 그런 여행가인 비시옵여사 여행기를 보게 되면 그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의 남자들이 무기력하고 게으른 이유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으게 되면 그냥 관에서 오라고 해가 여러분들 그냥 내리치니까 그냥 돈을 안 모으는 게 낫다. 그래서 이 비시옵여사가 한국의 그 관이 수탈하는 부분들이 바뀔 수가 있으면 조선민족이 굉장히 길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아주 좋은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조하고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지금도 보면 우리 사회의 관존민비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특히 세금이나 준조세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되면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을 위한다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조금이라도 세금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게 되면 그냥 과거의 줄이를 털듯이 세율을 올리고 세금 징수 범위를 넓혀가지고 국민들을 옥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털어낼까 이런 것만 고민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토익 공무원 공직자라는 것이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자 국민을 모시는 자 그런 생각은 참 지금 먼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앞으로 선거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공정성이 훼손돼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장기 집권이라고 할 수 있으면 국민들을 또 얼마나 많이 약탈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앞서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하면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뜯어낼까 어떻게 좀 더 많이 이렇게 긁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숙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전만 받으려고 하고. 이제는 더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돈을 뺏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해가지고 국회 장악하고 나면 법의 이름으로 명하누라 돈을 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 한국의 국회라는 것이 지난 10년 정도 되면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한 2%에서 한 3% 정도 됐을 겁니다. 성장률이 아주 낮아진 거죠.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져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국회가 예산규모를 40%, 1.4배까지 늘린 겁니다. 본인들이 뭐죠? 예산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껏 늘린 겁니다. 본인들이 여러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선거무효소송을 다 깔아뭉개버리는 겁니다. 제 눈에는 나라가 반정도 무엇입니까? 그냥 맛이 간 겁니다.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 걸 못 느끼겠지만 10년 사이에 예산규모를 여러분 40%로 늘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는데 국회의원 한 명당 여러분들 한 명당 9명 사람을 지원해 주네요. 우리도 연구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보조하는 인력이 2명 정도만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거죠. 9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산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예산을 그냥 400조에서 600조까지 문정권에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죠? 독일보다도 인구 1인당 예산규모를 많이 쓸 정도로 이런 나라가 됐으니까 언제 정신 차리겠냐? 저는 미래의 이익이긴 하지만 위기가 터지지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는 생각이죠.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다 잘 될 거다. 그런 낙관론 어려움 터지기 전까지는 조여 매고 아껴 쓰고 그렇게 대비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1년에 예산을 40% 정도 늘렸는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역을 보니까 10년간 국회의 예산은 40% 늘리고 인력은 13% 증가시키고 보좌관 비서관 인턴 등 구명인건비 주유비 차량 유지비 등 별도로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원 1명 유지하는데 아마 10억 이상 정도 들 것 같네. 10억 이상 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국회를 언젠가 초립했을 때 저게 다 돈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막 쓰는 겁니다. 본인들이 예산 늘릴 수 있고 하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라는 것은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을 때 개인도 아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꼭 써야 될 때 써야 되고 한 푼이라도 아껴 가지고 그거를 빚을 갚거나 대부분 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도 이렇게 아주 알뜰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밑에 9명이나 사람을 왜 필요합니까? 그게 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 주체들에게 조세 부담과 준조세 부담을 다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조세 부담과 준조세 부담을 늘리게 되면 그러면 뭐죠? 결국은 투자도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증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 사회의 유전자처럼 이렇게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문화가 이처럼 오랫도록 지속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원론으로 돌아가게 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필하는 사람 국민들을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 그런 원칙을 한 번도 우리가 상기하고 이 국회의원인들 불체표 특권을 비롯해서 백여 가지가 남든 그런 특권을 이번에 많이 내려놓고 특히 무슨 9명이나 필요하냐 이거야. 국회에 배정된 예산도 좀 줄이고 해가지고 나중에 빚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뛰어다니면서 외환위기 때처럼 돈 좀 구워달라고 돈 좀 구워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다니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사람들이 다 자식들이 있을 건데 아이들한테 그 찬문학주인 빚을 넘겨가지고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대 여러분 한껏 다 닦아 쓰고 아이들한테 다 갚아내라 이런 부모가 세상에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부분을 좀 고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 1인당 9명 인력 지원한 것은 그거는 참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 3명이 뭐 충분합니다. 참 그렇게 흐려의식들이 다 강해가지고 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들 5권이 지금 이제 심각하게 훼손된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이 어떤 식으로 지금 훼손되어 있는가를 낱낱이 파헤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들 책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2020년도 4.15 총선을 따른 도덕놈들 4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서 실시됐던 2022년 또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소위 선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다룬 도덕놈들 5권도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